1.2.2.1 여기서 한 천원 모으고 파밍하러 가야겠다 4.2.2.1 목줄 케완 15스택 이번판 목줄 한 20스택 갈 것 같아 20스택 왜 레오리기 아래에 있지? 난 몰라 아 이 레이너 새끼 상위팀이니까 레이너 하는 거 봐 전팔에 레이너 했으면은 이 레이너가 진짜 스택 쌓기 좋아 이거 진짜 스택 쌓기 좋아 아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킹딕 킹딕 힐 양 너무 사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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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니 브락시스 메인트 레오릭 뭐야 이거 개사기야 벌써 부활해 무슨 순 아 로 땡기고 숨을 타고 제발 아 진짜 어디까지 달아오는 거야 이 레이더 새끼야 우리 팀에서 개트롤 하더니 저렇게 빡괴물해 이번 판 꼭 이기고 간다 진짜 이거 지고 가면은 안 돼 꼭 이기고 갈 거야 아 이쪽에 평길러가 없어서 레오릭이랑 레이더를 때려줄 수가 없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16 찍자 목줄 스택 데미지 나오고 목줄 존나게 쐈잖아 죽더라도 목줄 쌓고 후반 도모해 그냥 좋지 내가 리뷰할게 디아야 너는 간만 봐 그냥 장어 꿀렸어 나이스 나이스 샘샘샘샘 아 씹 날랬어 진짜 힐량 적당히 하고 좀 죽어 제발 너무 안 죽어 진짜 아 나 죽는다 아 수류탄을 꺼내줬어 근데 디란데 한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저거 프로들도 잘 못 찾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디아 어떤 상황이든 그냥 QE만 해 해 놓고 그냥 티란데가 디아 뒤에 아예 쏘는 거 아닌가 맞추기 힘들어 처음부터 맞춰놔야 돼 저거 할 거는 어 디아 너 무조건 그거만 해 약간 QE만 해 이렇게 따따베이베 따따베이베 QE은 빠이 딱 테크 빠이 아 목줄 스태크 달달한 거 봐 3스탱 이 정도면 거의 목줄기본들보다 센데 그럼 목줄기본들보다 센네 지금 계속 쎄진다 나는 운전아? 필요없어 내가 더 쎄 아 안맞았어 레디 살려주세요 아아 아니 왜 이 메인텍 레오릭에 리밍이 어떻게 죽지? 이거 비데그 메인텍 레오릭에 어떻게 죽는거야 요심도 아닌데 아 리밍 쏠때 진짜 굳이지 아니 이게 리밍이 메오릭한테 술킬을 진짜 따르려면은 앞점멸을 두 번을 박아야 되거든 두 번을 박았나 봐 죽어 죽어 아 잘했어 어쩌면 여기 나만의 천자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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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미친 줄지냐? 아 누가 때렸어 아 누구야 내가 큐로 때렸어? 죄송 히히 19스택 이건 진짜 16 나오면 넥슬라이스 나온다 이건 이거 진짜 넥슬라이스야 무조건 한방이야 딜러 뭐야 거기서 뭐야 거기서 제발 오라를 잡았어 아 나 DS 딜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게 한타가 이렇게 되나? 아 아 리데그 진짜 스킬 좀 맞춰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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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와 함께해서 다행히 파수 없냐? 아 아 진짜 아 너무 슬퍼 진짜 아 아 아 도마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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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베이모스가 몇 스택이길래 체력이 저렇게 많은 거야 아 이 못 탔다 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